니가 정말 더 좋아지면은 너 따라서 미국 갈 생각도 하고 있댄다. 저를 따라요? 응 너 유학 어디로 가냐고 묻길래 뉴욕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더니 거기서 직장도 구할 수 있대 지사가 있어서 저한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? 아유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눈치가 없구나 유미야 그만해 책가방 써야지 조금만 더 누구야? 아이고 여보세요? 미성씨 이 영화 너무 좋아요 미성씨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영화를 벌써 다 봤어요? 그러면은 나도 빌려주세요 울었어요 영광 정말 좋아요 여자 투사 죽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럼 내일 가지고 갈게요 잘 자요 엄마 그 사람 누구야? 어 엄마랑 같이 일하는 사람 외국 사람 있다 그랬잖아 엄마한테 머리띠 사준 사람? 어 맞아 그 사람 왜 밤에 전화를 해? 왜 못해? 너도 친구랑 밤에 통화하잖아 신자씨 내 핸드폰에 있는 신자씨 번호는 지울 수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자씨 번호는 지우지가 않는군요 신자씨 번호는 지우지 못하는 내 마음 신자씨 전화한 줄 알면서도 신자씨 전화한 줄 알면서도 지 못하는 내 마음 찢어지네 글쎄 글쎄 제비라니까 너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랬지? 우리 집 대문 보고 아 더 공들여도 나올 게 없겠다 계산 다 끝낸 거야 그 아니라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하루종일 전화를 해도 안 받아? 어? 너 50번도 더 했지? 어? 얘 근데 너 그동안 정이 든 거야? 어? 아이구 이런 속 없는 것 아이구 아이구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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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나면 울잖아 울잖아 아프잖아 네가 떠나